자료는 과거에 AMA 저널, JAMA의 Missing Link for Big Biomedical Data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Biomedical Data라고 하는 것이 사이즈도 그렇지만 종류가 다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왼쪽에 그 데이터의 유형만 하더라도 약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데모그래픽 데이터 그리고 프로시저에 대한 것들, 증후에 관련된 것들, 패밀리 히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구조화가 돼서 어느정도 표준화 됐다 그럴까 뭐 이런 양식이 있는 종류의 데이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고 스트럭처되어 있는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종류가 다양하죠. 이렇게 뭐 그냥 보기에도 너무너무 많은 걸 알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자연어라든지 노트라든지 영상 같은 것들 이런 unstructured 데이터도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른데 이것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해 가지고 AI에 집어 넣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이거 이렇게 다양한 걸 몽땅 다 집어 넣어 가지고 합꺼번에 처리를 해주는 그런 건 거의 없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주로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이중에 특정한 유형의 데이터들을 보고 거기에서 정보를 끄집어내고 활용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정도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유형의 데이터별로 어떤 워싱러닝 기술들을 쓰고 있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헬스케어 AI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와 논문을 내고 있는 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존 서킨스 대학의 수치 사리아 교수가 데이터를 얻는 획득하는 소스에 따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 건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유전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코드처럼 되어 있죠. ACT 이런 식으로 가니까 문자열나열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제노믹 데이터. 근데 양이 엄청 많죠. 한 사람의 그런 제노믹 데이터. 그리고 센서나 각종 디바이스에서 오는 데이터들이 있겠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피지얼로직 데이터. 이건 보통 컨티니어스하게 지속한 어떤 그런 시그널들이 타인별로 쭉 찍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 EKG라든지 또는 EEG 심전도라든지 뇌파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보험이라든지 원무가 같은 데에서 들어갈 수 있는 행정과 관련된 클레임 데이터들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비용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보험이나 정책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것들 데이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 종류가 좀 틀리죠. 그리고 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트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 위에 있는 어떤 피지얼로직 데이터가 시간상에 쫙 나열된 것과 아래 있는 어떤 랩 데이터하고 둘 다 시간축이 있는 것은 똑같은데 위에 있는 것은 간격이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쭉 있는 거라면 아래 랩 같은 경우에는 방문할 때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는 입원했을 때에도 하루에 한번 내는 것도 있고 몇 시간에 한번씩 하는 것도 있고 어쩌다 한번씩 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산되어 있다고 해서 디스크리트 이벤트라고 부르거든요. 같은 랩 데이터라도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수술이라든지 뭐 약 먹는 거 뭐 이런 어떤 트리트먼트만 하더라도 약의 이름 얼마나 자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영상을 찍을 수도 있겠고요. 프로세저 이름만 넣을 수도 있겠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걸 집어 넣을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AI가 활약을 해 주고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공간 데이터 2D나 3D 공간에 픽셀 값을 가지고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표준화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형태의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MR 프로그레스 노트 같은 경우에는 노트 형식으로 자연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연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은 역시 노트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잘 다루어야지 헬스케어 AI를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유형의 데이터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나열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한 3페이지 정도로 구성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데모그래픽 데이터인데 나이, 성별이라든지 또는 저소득, 고소득 같은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터스 그리고 보험 종류가 되게 다르겠죠. 언어, 종교, 리빙 시추에이션, 가족의 구성, 위치, 어디 사는지, 일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데모그래픽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바이탈 사인, 대표적인 게 혈압이라든지 호흡수, 지금 현재의 바디 템퍼러처, 체온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이외에도 그 사람의 어떤 여러가지들, 체중이라든지 키, 펄스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약물 관련된 기록들이 있죠. 프레스크립션, 처방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얼마나 처방되지 않은 약 중에서 뭘 먹어 왔는지 혹은 불법적인 약물 먹는 건 없는지, 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 그리고 메디케이션 관련된 다양한 어떤 기록들, 뭐 이게 있겠고 랩 데이터들이 있죠. 피에서 나오는 실험실 데이터도 있겠고 소변도 있고 변도 있고요. 타액도 있고, 그리고 척수액 같은 것도 있고 복수가 차면 복수, 조인트에 있는 본매로 많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랩 데이터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면은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병리학적 데이터가 필요하죠. 병리학도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을 가지고 와서 볼 수 있는 조직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세포 부분만 따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면역 형광이라든지 또는 뭐 DNA 같은 것도 보니까 그런 셀 표변에 붙어 있는 어떤 항원이나 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패털로지도 생각보다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 같은 거 할 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도 있죠. 인풋아웃풋 할 때 소변량이라든지 수액 같은 거 들어간 양 이런 것들도 있겠고 요즘엔 진짜 노트, 자연화 이런 거 다 버렸던 건데 요즘엔 자연화 처리 엔진이 좋아져 가지고 되게 중요한 데이터 소스가 됐는데 퇴원유약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뭐 그 레지던트나 이런 사람들이 기록한 거 프로그레스노트, 널싱 하고 나서 간호 기록들도 있겠고 그리고 어디에 뭐 보내면은 전문가들이 써준 어떤 여러 가지 기록도 있겠고 컨설테이션 하면 컨설턴트의 기록, 리퍼를 보내면은 그 보내준 의사가 써준 것들도 있겠고 응급실에서 쓴 데이터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글로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나면 얻을 수 있는 유전자와 관련된 데이터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미생물 쪽도 많이 하는데 피에서 나오는 것, 변에서 나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항생제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이런 것도 있겠고 최근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 그래 가지고 몸에 있는 세균들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은 진단 처방 코드가 나올 것이고 진단 쪽은 ICT9이나 10 같은 코드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숙가를 받기 위한 프로세저를 하게 되면 CPT 코드라는 걸 받거든요. 이 CPT 코드가 미국 같은 경우에 보험사고 연결되어 있는 코드들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DRG 뭐 이제 그 질병 질병 별로 묶어 가지고 행위별로 하지 않고 그런 숙가제가 있는데 DRG 관련된 코드도 있겠고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서비스와 관련된 거 어디로 트랜스퍼 할 건지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엄청 많은 이미징 데이터가 있어요. 엑스레이, 울트라사운드, CT MRI, PET, 레티나 막막 관련된 영상, 뭐 내시경 영상,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 같은 것도 많으니까 사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각자 개인별로 자기 자신들의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한 것들 뭐 대표적인 게 활동 이제 ADL, 액티비티, 데일리라이프 관련된 뭐 ADL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얼마나 걸었냐 얼마나 높이 오르락내리락했냐 일은 얼마나 했냐 운동은 얼마나 했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그 아니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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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왔냐 뭐 이런 그 활동 관련된 내역이 있겠고 역시 개인별로 심박수라든지 요즘은 애플워치 같은 게 있으니까 숨 쉬는 거라든지 체온, 혈압, 그리고 몸무게 같은 것들도 꾸준히 재면 되게 중요한 어떤 데이터가 될 거에요. 뭘 먹었는지 요즘은 또 사진 찍으면 칼로리부터 뭐 먹었는지 다 체크할 수 있잖아요. 뭘 먹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다이어트. 요즘 혈당계도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으니까 혈당, 알러지와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가 될 거고요. 이 밖에도 더 많을 거에요. 이제 앞으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찍을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하니까 데이터의 유형도 종류도 엄청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타겟을 하는 목표로 하는 어떤 AI의 적용 사례에 어떤 데이터를 써야 되는가는 정말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거를 활용을 해서 어디에서 활용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지를 결정하게 되니까 데이터를 꼭 알아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건의료 쪽도 한번 볼게요. 보건의료 쪽에서도 데이터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보건의료 쪽에서 바라보면 조금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일단 노믹스, 지노믹스, 프로티오믹스 이런 종류 그런 것들도 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이기도 하고 보통 리서치나 스크리닝용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적인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퍼블릭스에서는 어디에 얼마나 밀도가 이렇게 있는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의 밀도로 있고 어디 어디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이제 특히 감시라든지 전염병 같은 거 이런 데에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앞에서 다룬 데이터들의 상당수는 EHR이라고 그러죠. 병원에 있는 기록들을 중심으로 해서 임상 관련된 연구나 감시 같은 걸 할 때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고요. 개인들이 자기 자신이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데이터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 가지고 이런 종류의 데이터들도 이제 소스가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좀 다르게 퍼블릭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범위를 좀 더 넓게 바라보고 있죠.